네, 고맙습니다, 마이네임! 아, 고맙습니다. 아유, 멍기로 오시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 소개를 쭉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Here we ar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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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마이네임, 여기 이름을 4명씩. 네, 어, 마이네임 막내 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네임이 덕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 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 수영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이 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네임이 지금 제대로 잘 오고 있습니다. 벌써 데뷔한지 꽤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어, 올해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춤도 잘 추지만 가창력도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다섯 명이 똑같이 잘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누가 제일 팬이 많죠? 여성 팬이? 막내, 진서우가. 아, 팬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시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준규 형이요. 준규 형이요. 준규 형이요. 아, 그래요? 네. 저인 것 같아요. 네. 네. 여성 팬이 그러면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마이네임 팬은? 저는 교수적으로 어머니들이, 어머니 팬, 어머니 팬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우리 저기 마이네임이 그 지금 현재 우리 그룹 중에서 랭킹 지금 매니처음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이번 미니 앨범 데뷔한 소리로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주인공부 음악방송에서 제가 5위까지 강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이네임 인수씨. 네. 인수씨가 소년재 신지수. 신수지. 신수지. 네. 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분들하고? 아, 제가 무용을 한 2년 정도 가르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네. 아, 그러면 남자 무용수? 네네네. 달래 전공이예요. 달래 전공 하셨어요? 네네. 아, 그러면 그 스타킹 같은 거 입고 하셨어요? 타이즈죠, 정확하게. 타이즈. 아,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입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었고요. 저도 큰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좋아서 그분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우리 건우씨. 네. 건우씨는 보면은 홍콩의 유명한 남자 배우 예전에 알란탐하고 닮았어요. 알란탐 데뷔 때. 혹시 알란탐을 아세요? 아, 저 잘 모르겠어요. 아,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네네. 알란탐하고 정말 데뷔 때 알란탐 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명의 멤버가 참 잘생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네임은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자, 마이네임의 다음 곡 듣겠습니다. 어떤 곡은? 네. 저희 첫 데뷔곡인 메세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생겼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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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